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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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! 마스크 써주세요!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인데? 실외에서만이죠! 실내에서는 쓰셔야 돼요! 아, 그래? 말보루 레드 안 갚죠! 아… 마스크 없는 이 쾌적한 공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… 어디 상쾌한 공기를 만끽해볼까? 목이 다 들어간다… 어이구… 왜 기침을 하고 그래? 혹시 코로롱? 뭐요? 에이, 농담이야 농담! 자식이 정색은… 아니 왜 대낮부터 길빵 조지고 그래요! 죽빵 때리고 싶게! 근데 길빵은 잣 같아도 어쩔 수 없지만 죽빵은 범죄인걸! 와… 어떻게 실외 마스크 해제되자마자 길빵충을 만나냐? 응, 마스크 쓰던 시절에도 패시브였어! 아씨… 벌써 담배 한 갑은 핀 것 같네… 뒤질 거면 제발 혼자 뒤지라고요! 아이 참… 그거 냄새 좀 맡는다고 죽나? 내 돈내산으로 내가 피겠다는데… 적어도 흡연실 가서 피우면 되잖아요… 거긴 여름에는 환기도 제대로 안 돼서 냄새난단 말이야! 아니… 흡연실 만들었더니 담배 냄새 난다고 길빵을 치는 게 말이 돼요?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… 서로 좀 돕고 살지… 확 그냥 담배 방향 바꿔서 물리고 싶네… 난 갈 테니까 맘대로 해요… 아씨… 카트라이더 해요? 왜 계속 앞에서 디펜스를 쳐 하세요? 같은 방향인 걸 다 보고 어쩌라고! 가만히 서서 다 피고 가시라고요! 내가 지금 좀 바빠! 무슨 담배 피는 사람 폐활약이 저렇게 좋아… 그게 아니라, 네가 운동 부족인 거지! 에헴… 좀 부끄럽지만… 오늘 카카오톡에 내 이모티콘이 출시된다는구만… 자네들… 사줄 거지…? 카카오톡에 노공만이 떴다? 이모티콘 노공만 교수님의 덕질성을 출시해! 카카오톡에 노공만 교수님의 덕질성을 디젤을 다시 찍어라… 아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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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렇게 끈적거려… 어? 서… 설마… 야! 빰빰빰… 빰빰빰빰… 아무래도 자네의 왕패 같군! 미안해요, 엄마… 다신 뽑지 않기로 했는데… 울어라… 돈힐 1미리… 네놈! 흡연자였나? 같은 흡연자면서 왜? 흡연자가 나쁜 게 아냐 다른 사람 배려않고 맘대로 피는 너 같은 놈이 나쁜 거지! 건방진 놈! 머리짝 머리를 고쳐주지! 도와라! 패배를 인정하시지? 너 정도씩이나 되는 놈이 왜 비흡연자 팬에 선거지? 난 누구의 편도 아냐 그냥 니가 싸가지가 존나 없으니까 팬거지 죽여라! 아니 무슨 짓이야? 난 너를 살리겠다! 안돼! 차라리 날 죽여! 고객님! 마스크 써주세요! 말로 뭐래도 한갑죠! 좋은 말로 할 때 마스크 써라! 반말하지 말고! 너무 쉽진가? 또 몇 살이야? 둘의 쉰 둘이다! 뭐? 나랑 갑인데 이렇게 동안이라니! 용서 못해! 특별히 알려주지! 내 동안의 비법인 금연을 말이다!